보금을 헬라우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신 이 단어 예수님께서 처음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은 유앙겔리온. 보금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놀랍게도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식민지에 사는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가 보낸 편지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세계 최강의 로마 황제로부터 온 소식은 언제나 로마 시민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는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에 전혀 새로운 개념을 담으셨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언제든지 번영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번영은 정복과 소유를 통하여서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 번영의 목표는 육신의 안락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번영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번영은 로마 황제의 번영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세신자 교육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른 모든 종교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번영의 차원도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번영은 단순히 몸의 안락을 넘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소생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 번영은 소유와 획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번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사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맥을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로마 시대 때는 최고 인맥이 바로 로마 황제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와의 관계는 대단히 일시적인 것이고 또한 가짜라는 것이 로마 황제 자체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BC 27년에서 AD 284년까지 대략 300년 동안 로마가 이렇게 동서로 분열되기 직전까지 모두 49명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재인기간이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황제는 종신입니다. 그런데 6년입니다. 평균. 그런데 그 49명 중에 25명의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황제가 됐다 그러면 언제나 자기가 암살당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중에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암살이 두려워서 황제의 자리를 거절한 장군들도 꽤 되는데 그 양반들은 참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황제들도 전사 내지는 병사 포로로 붙잡혀가서 처형된 황제도 있고 자연사한 황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로마 황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은 꽤 될 것입니다. 정복과 소유를 통한 육신의 안녕을 약속하는 황제 그와 관계를 맺어 번영의 부스러기라도 얻으려는 추정자들은 오늘날 인맥으로 부를 얻으려는 우리 현대인들의 원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 아들 요담이 남한국을 52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남한국은 처음으로 솔로몬 버금가는 번영을 누립니다. 물론 말년에는 교만했지만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우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덕분입니다. 신명기 사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이 신명기적 관점이고 그 관점으로 열한기를 썼습니다. 이 52년 동안 북한국 이스라엘에서는 로마 황제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피비린네라는 암투와 살륙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로마 황제식의 번영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죽음의 그림자들입니다. 여러부함 이세가 죽은 해 30년 동안 6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부하들에게 신복, 그것도 믿었던 신복에게 살해당하고 죽습니다. 믿었는데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얻을 생명의 교훈은 무엇인지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 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의 10세대 왕 스가리아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단지 6달 동안만 왕위에 있었는데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살룸이라는 부하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살룸이 왕위에 오릅니다. 스가리아 왕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이득만 챙기는 그 왕 쟤는 죽어마땅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부모가, 자녀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 없습니다. 부모들이 돈독이 올라서 살아갈 때 자녀들이 꼭 전철을 밟는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스가리아 왕의 비참한 종말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입니다. 여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됩니라. 예후는 아흑과 이세벨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부강국을 척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후의 후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길이길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선한 통치를 하도록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들이 끝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로마 황제가 약속하는 번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천에서 욕난다는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서 그저 개천에서 욕만 쓰다가 끝난다. 사탄은 용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번영관을 갖고 그 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십시오. 스가리아를 죽이고 왕이 된 샬롬의 운명도 형통할 리가 없죠. 왕이 오른 지 한 달 되었을 때 문화엠에 의해서 샬롬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도 샬롬의 부하, 믿었던 부하입니다. 샬롬은 시문대로 거둡니다. 성경의 기록, 야베사에 들 샬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처죽이고 문화엠이 처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가다피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왕에 오른 문화엠은 원래 이스라엘의 군부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흔한데 그 사람들의 말로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문화엠에 대한 평가가 평생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보암의 죄가 뭘까요? 평생 떠나지 않나? 단 한 번도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뭘 훔치고 그걸 꾸미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로마 황제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 내가 만약에 소유와 획득을 통해서 번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나는 평생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꼴이 된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번 돈을 갖다가 헌금까지 내고 시간, 에너지, 막 정성 그러면서 나는 평생 그 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자비함으로 왕위를 찬탈한 문화엠은 강력한 군부 통치로 그의 권력은 10년간 이어집니다. 권불 10년, 불이한 권력이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문화엠의 10년도 결코 평안치 않았습니다. 최대 장애물은 신흥강국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왕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화엠은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세우고자 하였더라. 아수르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문화엠이 은천 달란트, 은 한 달란트는 3.4kg 그러니까 은을 3.4톤이나 불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였던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억 원 정도입니다. 뭐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부자들에게 50세 개씩 강탈하여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 50세 개는 천잿돈 한 천만 원 정도인데 그 당시 농경사회 천만 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평택에서 배나무 2만 주를 하는 그 일대의 거부입니다. 그 집에 놀러가고 그러면 방학 끝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어머니가 있죠. 차비 마련해준다고 그 부잣집에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현차를 구합니다. 농경사회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씩 빼앗아서 문화엠에 대하여 말하건대 이것은 아수르 연대기에 적힌 문화엠에 대한 기록입니다. 문화엠에 대해서 말하건대 짐이 그를 눈부라처럼 위협하니 그가 한 마리의 작은 새처럼 꽁무니를 빼더니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도다 짐이 다시 그의 자리를 되돌려보내고 짐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느라 문화엠은 큰 힘 앞에서 한 마리의 작은 새처럼 벌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치욕스러운 심령 끝나고 문화엠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히아가 부강국 17대 왕이 됐는데 부가히아는 어떻게 돼요? 또 암살당합니다. 베가에게 베가는 2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베가가 베짱도 좀 있는 두둑한 전략가여서 겁도 없이 중동의 신흥강국 아수르에게 당하여 그렇다가 부강국의 폐망을 자초해버립니다. 이 말씀들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자족한 줄을 알 것이라 오늘 아침 안 굶으셨죠? 다 옷 입고 오셨죠? 그러면 자족한 줄로 알라 이 자족은 뭐냐 그러면 이만하면 넉넉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나니 곧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썼더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다. 자기가 스스로 찌르든지 아니면 남의 칼을 맞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말로를 겪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번영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패망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책임은 안 지으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따르는 특권과 보수에는 눈독을 드리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왕을 찬탈하였습니까? 반드시 후임자들이 저 왕권 찬탈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 황제나 부강국이나 끝도 없는 암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그저 개천에서 욕만 쓰는 그러한 삶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최초의 살인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형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소유와 획득입니다. 곧 로마 황제와 이스라엘의 패혁한 왕들과 세상 사람들이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방법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인이 자동적으로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번영 에이레네라고 늘 얘기했죠.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편안해진다. 세 번째가 그 편안함 위에 세워지는 번영이 에이레네입니다.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맨 열한기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에이레네의 복을 추구한 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바리세인들의 숨겨진 탐욕 예수님은 다 보였습니다.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딱 한마디입니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베로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아의 피까지 하리라. 인생의 목표가 소유와 획득인 사람은 반드시 가인이 되며 가인도 바리세인들도 모두 다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그러나 그들의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세라와 바알에게 드렸던 제사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양반을 통해서 번영을 얻어내기 위한 헛된 몸부림,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번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것 사랑은 있죠. 2등이 없습니다. 공부 2등만 해도 최고고 2등 부자도 부자고 그런데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을 사랑해,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야. 그러면 만세할까요? 어떤 놈이야 할까요?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을 가장 사랑할 때 그분이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준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시아 준행은 뭐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명령에 따른 복을 향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곧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어디서도요. 하나님의 의의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절대로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사랑함으로 무조건 행합니다. 순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이렌의 번영을 누리고 베푸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릿속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